혹시 뭐 좀 궁금한 거 있어요? 임시현 선수에게도 그렇고 수현 씨에게도 그렇고 훈영 씨에게? 뭐 각자의 MBTI랄까요? MBTI! 아니 이게 지금 올림픽에 영웅 곳인데 MBTI를 얘기해! 중요해! 왜냐하면 서로 통영 알아야 돼! 아니 그러면 저 MBTI는 어떻게? E요? 저 ENTP입니다! T, T! 나랑 똑같은 것 같은데? 양국은 아마 T들이 잘할 거니까? 그러실 것 같아요, T 이렇게! 훈영 씨는요? ISTP요! 다 T시네! 우리 저기 수현 씨는? ISTP요! 다 T야! 아니 근데 진짜 다 T는 누가? 우리 저기 제덕궁냐는요? 저는 ENFJ입니다! 맞아요, 맞다! 아예 E일 줄 알았어! 저는 ISTP입니다! 세 분이야 지금 ISTP! 이렇게 똑같네! 무진 씨! ISTP! ISTP! 무진 씨랑 어떻게 돼요? 저는 ESTP입니다! ESTP! ESTP세요? ESTP? 근데 진짜 한 분 빼고 다 T!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분 빼고 다 튈 수가 있지? 이게 진짜 간가 보다! 진짜 선수단 전원이 사실 이렇게 또 놀면마하니의 연락을 받고 출연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! 사실 다음 주부터는 이분들이 다 바쁘세요! 어떡해! 감사해요! 왜 바빠요? 왜 바빠요? 국가대표 선발전이 또 바로 금방 있어가지고 선발된 거 아니에요? 또 해요? 저희가 바로 있는 건 아니고요! 9월 중순이 좀 넘어서 있습니다! 준비해야 되니까! 저희가 또 선발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남았지 한 달! 그러면 경쟁자가 또 됐네요? 네 이제는 경쟁자가 됐네요! 와 멋있어요! 뜨겁다 뜨거워!